자, 얼음물을 넣어요. 비가 와서 우리는 호박전을 해먹을 거예요. 호박뿐만 아니라 당근, 그리고 양파, 고추 이런 걸 넣어서 같이 비비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마늘도 좀 넣어줘요. 소금도 좀 넣어야 되겠죠? 얼음물을 넣으면 바삭거린대요. 자, 바삭하게 익고 있습니다.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와우!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짜라 짠짠짠짠 이라젠짠짠짠짠짠짠ratic